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민심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국회의 시간 오늘은 경기 광주시 갑입니다. 소병훈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사무부총장 지도보십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최근에 출범을 했죠 저희는 국민과 역사 앞에 훨씬 더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오만과 독선에 기울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경계하겠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 위기의식은 없습니까 위기의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국민들과 좀 괴뢰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발목 잡는 야당을 비판을 많이 하는데 발목 잡아서 우리가 일을 못했다는 건 국민들에게 어떤 이유를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발목 잡아서 못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쯤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국민 속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얘기를 더 듣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새롭게 당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번에는 댓글을 찾아서 가봅니다 막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정치인은 아니세요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 때 소리를 한 번 치셨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고성이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뉴스마다 다양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날은 너무나 속에 보이는 그런 트집으로 시작을 하길래 참 죄송한 얘기지만 잠깐 참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그런 식이 되면 어떻게든 본질이 없어지고 현상만 가지고서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빨리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친하면 정의의 소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야 누구든 의원들끼리 그 상황과 동떨어진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는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지역으로 갑니다 역시 지역 민심 잘 대변하고 계신지 시청자분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아닙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는데요 광주, 광역시, 전라도 광주입니다 그리고 광주시,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전에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940년에 태조 왕건, 고려 태조 왕건이 전국에 5개 고울에 이름을 줄 때 그 당시에는 임금이 하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역사의 도시이면서 문화의 도시다 바로 잘 아시겠지만 남한산성이라는 곳이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분원 마을이 있습니다 왕실에서 쓰는 도자기, 왕실에서 쓰는 그릇을 따로 만드는 사홍원의 분원을 만든 곳입니다 지역 현안이 40% 가까운 주민들이 교통문제라고 지적을 했다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광주는 교통에서 굉장히 소유된 지역이다 아마 광주시를 아시는 분들은 45번 국도와 43번 국도가 어떤 도로라는 걸 아실 겁니다 뭐냐면 국도가 시내를 통과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용인이나 성남 쪽으로 서로 가는 차량 이천에서 오는 차량까지가 광주를 소통해야 되기,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차량 소통이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기 지방자치단체 지도부들이 들어서면서 당정회의를 하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대안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43, 45번 국도의 우회도로입니다 아주 주요 지점에서 그 새로운 외곽도로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교통량이 대부분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시내 교통이 아마 눈에 띄게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포읍이라는 곳에서부터 남한사생명까지 4차선 도로로 우회도로를 이번에 국토부에서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텐데 그게 2020년 12월까지 그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5차 교통계획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인구 증가율이 한 4위 정도 되는 광주 그리고 너무나 부족한 도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광주에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정부와 국민의 하나된 마음으로 머지않아 잦아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